지역의 이슈와 소식을 촘촘히 그리고 친절히 전해드리는 시간 뉴스 콕콕입니다. 오늘은 고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고독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독사란 가족과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이 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또는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이하고요.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이 되는 그런 죽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난 2021년 우리 지역에서는 모두 106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전체 사망자 비율로 보면 0.7% 수준이고 인구 10만 명당 5.9명 발생입니다. 전국 도단위로는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전국 17개의 광역자치단체의 현황을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경계는 늦출 수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지역의 최근 5년 통일만 보겠습니다. 2017년 87명 이후 2018년에는 125명, 2019년에는 112명, 2020년에는 143명으로 최근 5년 동안 모두 573명이 고독사를 했습니다. 한 해 평균 114.6명이 자신의 죽음을 누구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세상과 이별을 한 거죠. 전북 지역 고령화율은 21.8%를 기록하면서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고독사의 절반 이상이 65생 이상이라는 점은 정책의 지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녹록치는 않습니다. 최근에는 노인층뿐 아니라 청, 작년 1인 가구가 증가를 하면서 정책의 수요 대상이 임계치에 다다른 모습입니다. 결국 계층별 맞춤형 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죠. 각 지자체는 안심콜과 찾아가는 서비스 등으로 독고 너인 등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실시를 하고 있지만 전체 수요를 감당하기가 굉장히 버거운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은둔형 1인 가구라도 만날 경우에는 좀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손을 놓고는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정부는 얼마 전 관련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오는 2027년까지를 1차 기본계획 기간으로 잡았는데 2021년 기준 국내 전체 사망자 100명당 1.06명 꼴인 고독사를 2027년까지는 0.85명으로 20% 가까이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주요 전략을 보면 일상생활 속 고독사 유형금 발굴을 위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와 양성과 고독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군 발굴 조사 등을 진행을 합니다. 고독사 유형금 특성을 반영해 위기정보와 발굴 모형을 개발을 하고요. 위험군의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으로 고독사를 줄려나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물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있을까라는 물음입니다. 그 가족 제도의 변화 갈수록 또 심화되는 경제적 어려움 다양한 사회적 변수와 굴곡으로부터 발생하는 우울감 상처가 난 곳에 백약을 처방하는 것보다는 상처가 나지 않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를 고민하기는 또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콕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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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